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오늘의 메인 이슈 제목으로 잡았죠. 과연 누가 VIP인가? 누가 VIP인가? 여러분들이 사물이의 VIP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VIP인가? 어저께 JTBC가 단독 보도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죠. 굉장히 중요한 보도. 임성근 구명 로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실행했던 정말 컨트롤타워였던 누구요?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종호 씨와 그리고 이종호 씨의 해병대 후배인 모 변호사와 대화하는 내용인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뭔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물론 VIP라는 게 대통령인지 김건인지 누군지 명확하진 않지만 VIP한테 직접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거. 그런데 드러나는 녹취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종호 씨라는 사람은요. 김건희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에요. 나온 팩트입니다. 이종호하고 김건희는 서로 아는 사이에요. 그 기사를 보면 그 B 씨라는 변호사가 이 변호사 다 누군지 이미 나왔죠. 김규현 변호사. 선배님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가 가기로 한 거 있잖아요. 사단장 난리 났대요? 모르니까. 그 이종호 씨가 뭐라고 하냐?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이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가 왔더라고. 이 A는 누구냐면 대통령실 경호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를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말했다는 거예요. 야 사표를 내지 마. 뭐 그런 거로 사표를 해. 해병대원 하나 죽은 거 갖고 사표를 하면 안 되지. 내가 얘기할게 VIP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호 씨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아니 지가 뭔데 별 3개를 달아줘? 이거 웃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임성근을 별 3개 달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임성근이 지금 별 2개잖아요. 사단장이. 소장이란 말이에요. 별 3개면 뭡니까? 사령관이에요.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직급이 중장입니다. 별 3개. 근데 별 3개 달아줘야 되는데 김계안이 별 3개 달아줄 수 있어요? 못 달아주죠. 근데 지들 목적은 임성근 별 3개 달아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XX가 사표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A가 이제 문자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내용 보면 알겠지만은 이종호 씨하고 임성근 씨는 잘 아는 사이죠. 그냥 막 이렇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새해예요.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아니 해병대 별 4개 만들어줄 거? 물론 이거는 윤석열이가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얘기긴 해요. 뭐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이 대선 공약으로 해병대 별 4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어. 근데 말이 없었고 발표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종호 씨가 해병대 내년쯤에 별 4개 만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후배 변호사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그럼 위에서 지금 임성근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그런데 언론들이 하도 XS하고 있어갖고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저께 공개된 JTBC 내용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아마 내가 볼 땐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이요. 하와이 미국 가서 지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요. 아마 불안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아마 마음이 아마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김건희 지금 잠도 안 올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녹취록이 다른 게 또 하나 공개됐죠. MBC가 공개했어. 이 이종호 씨가 지금 군 인사에 거의 개입한 거 아닙니까? 씨가 뭔데 별 세 개를 만들어주고 내년도에 무슨 별 네 개 해병대가 별 네 개가 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VIP한테 얘기해갖고 너 내가 군용해 줄게.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저께는 이거였는데 오늘 MBC가 또 녹취록 공개를 했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냐? 군이 아니고 경찰. 경찰 인사에도 이 이종호 씨가 뭔가 입김을 두고 있다. 인사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에 이걸 공개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똑같은 그 후배 변호사입니다. 공개 신고자. 그게 누구였죠? 땡땡땡 서울 치안감. 별 두 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아. 별은 아니죠. 별이라는 거는 이제 군대고 경찰이니까 별은 아니고 이제 뭡니까? 태극 무궁화인데 별로 표시한 거죠. 치안감. 그러면서 하는 말. 아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멋쟁이 해병인가? 카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 경찰이 한 명 있어요. 그 멋쟁이 해병, 몇쟁 해병 이 사람들이 포항 가서 원래 임성근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골프 모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골프 모임 멤버 중에 누가 있었어요? 경찰. 이거 보면요. 지금 우리는 아 그 이종호 씨하고 임성근하고 지금 무슨 골프 모임 하면서 친분이 있다.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저는 집중한 게 거기에 왜 경찰이 있지? 지금 보자면 얘네들은요. 뒤에서 경찰 그리고 군. 아직 뭐 검찰은 등장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국가 이런 권력기관들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있는 거지. 사적 모임을.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지. 서울 치안감. 서울 치안감.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치안감이 낮은 직책이 아니죠. 경찰에서 제일 높은 직책이 뭡니까? 치앙총감. 이 태극장 4개죠. 4개. 치안총감. 치앙총감이 차관급. 차관입니다. 차관. 군대로 따지면요. 군대로 따지면 대장급. 별 4개죠. 별 4개. 치안감이. 치안총감이. 치안감은요. 그 태극장이 두 갠데. 이 군대로 따지면요. 별 하나 정도. 준장쯤 됩니다. 준장쯤. 그냥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경찰에서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경찰 관련해가지고 인사해도. 본인이 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돼? 도이치모토스로 1심에서 실형 나온 범죄자야. 1심에서. 곧 2심 나올 건데. 그런데 뭘 믿고. 자신감이 넘치지?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 사건이 아니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당사자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김건희하고 친분이 있다고 이미 법정에서 알려져. 법정에서 이미 확인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재현 목사가 김건희 디올백 폭로할 때. 이게 언제냐면요. 2022년 9월 13일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최재현 목사가 이때 몰카를 왜 한 겁니까? 이때는 아예 작정하고 몰카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국힘당은 비여라봐. 그 막 제 지랄 떨고 있는데. 최재현 목사 측은 이거는 취재였다. 취재. 취재 왜 한 겁니까? 취재 왜 한 거냐면 이게 9월 달이었고 원래 이런 거 할 마음이 없었죠.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었어. 그런데 이때는 작정하고 한 건데 왜 작정을 했냐. 6월 달에 6월 20일 날 김건희를 먼저 만났지요. 한 번.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때 뭐 줬습니까? 샤넬 화장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 달에 김건희가 최재현 목사랑 통화하다가 아니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고 최재현 목사가 있는데 다 들리게 말한 거 아니니까. 뒤에 와서 몰래 말하던가. 그런데 최재현 목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뭐라고.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마치 본인이 무슨 공직자 공직자 임명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영부인이 뭐 대단하다고. 대통령은 부인이야. 인사권이 있습니까? 아 물론 지가 남편하고 잠자서 밤에 남편 잘 때 그냥 옆에서 아 아무게 어때? 뭐 그렇게 말하는 거 누가 해야겠어. 그런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아예 손님들이 있는데 전화 받아가지고 아 금융위원으로 누구 임명하라고? 그럴까? 그 지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영부인한테 이런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 가족들한테 이런 권한이 없다고요. 그런데 누군가 김근혜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인사천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최재현 목사가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 문제 있는데? 해가지고 9월 달에 두 번째 올 때는 아예 몰카를 갖고 와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연관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아 진짜 이거는 이종호 씨가 김근혜한테 수시로 연락해가지고 아 이번에 경찰 인사 혹은 이번에 군 인사 무슨 인사 야 이런 거 충분히 말할 수 있겠네?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공익재보자 같은 경우 공익재보자하고 이 이종호 씨하고 굉장히 특별한 사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종호 씨가 공익재보자를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공익재보자한테 만약에 너가 빨간당 국회의원 빨간당 가려고 했으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본인이 국회의원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그건 딱 봤을 때 아 김건희 통해서 하는 건가? 이런 웃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정말 기가 막힌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이종호 씨에 대해서 계속 마크하면서 인터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녹취록이 나오면서 녹취록 나오기 전까지는 이 이종호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임성근 모른다. 기사 한번 볼까요? 지난번 청문회 때 박균택 의원이 임성근한테 물어봤잖아요. 골프 모임 관련해가지고 거기 이종호라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아니야?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임성근이 나는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했거든요. 임성근이 모른다고 했어. 근데 이번에 임성근도 아니 이종호 씨도 나는 임성근 아예 모른다. 임성근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구명을 하냐 그런 거 아닙니까? 녹취록을 보면 모르는 사이입니까? 임성근이 사편하려고 하는 거를 이종호 씨가 못 내게 하고 이 새끼 막 모르는 사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녹취록이 진짜라면 이종호 씨도 한결이한테 거짓말한 거고 더 문제는요 임성근은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대놓고 거짓말한 거죠. 이 개새끼 아주 박근태 의원 질문에 임성근이가 나 이종호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결이한테 또 물어봤어 임성근한테 녹취록 나왔는데요? 녹취록 보니까 임성근 이종호 씨 임성근 사편하려고 하는 거 못 내게 하고 VIP한테 말해준다고 하던데 이거 뭐냐? 물어보니까 야 대박 대박 우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했던 이야기들 아까 보여드린 이야기들 있죠? 이런 이야기들 지금 그러니까 임성근 사탄장에 사표내라고 낸다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내지 말라고 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오해하셨네요 녹취록 내용을 오해했어요 지금 마치 이 얘기만 들으면 내가 내 후배한테 내가 임성근한테 사표내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들리는데 그건 오해다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나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한 그 A씨 있죠? A씨 경호처에 있다고 하는 A씨 그 A씨가 한 이야기를 내가 전달한 거다 전달한 거다 그러고 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다 임성근에게 사표 내지 말라 말한 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경호처 직원 어? 그 김기한 씨를 VIP라고 한 거를 내가 그걸 인용해갖고 내 후배한테 소개해 준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경호처 직원이 뭔데 경호처 직원이 어?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러 어? 경호처 직원이 뭐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 직속 상관이야? 너무 어이가 없죠 아니 세상에 누가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부릅니까 VIP라고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임성근이 사표를 쓰는데 이거를 사표 쓰고 안 쓰고 하는데 이게 겨우 임성근의 투스타야 투스타 근데 뭐 해병대 사령관이 지가 사표 쓰고 안 쓰고 막아준다는 거야? 뭐야 나중에 중장으로 어? 지급시켜주고 뭐 한다는 거야?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어이가 없지요 어떻게 김기한이 VIP입니까 아마 이 기사 보고 내가 볼 때는 진짜 의문의 일패 아마 김기한 사령관이 놀랬을 거야 깜짝 어? 무슨 소리야? 내가 VIP였어?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황당해갖고 기사들 물어봐야 돼 김기한한테 김기한 사령관 당신은 VIP입니까? 물어봐야 돼 뭐라고 할지 난 너무 궁금해 아니 오늘 아마 놀랬을 거예요 김기한 지금 깜짝 놀라고 잠도 안 올 거야 지금 자기는 이제 좀 이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종호라는 사람이 나를 막 VIP해 내가 VIP래 내가 왜 VIP야? 잠만 잠만 아마 그러고 있지 않을까 김기한 씨 황당하죠 어떻게 김기한이 VIP입니까? 황당해 내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김기한이 VIP는 없고요 과연 이종호가 말한 VIP가 진짜로 윤석열인가 김건인가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만 저는 원래 VIP는 보통 대통령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종호 씨가 윤석열하고 직접 영광이 되겠습니까? VIP한테 말한다고 이게 이종호 씨가 윤석열에게 직접 말한다는 거야? 그거 아니죠 누가 봐도라도 이거는 정황상 김건희한테 말하는 거고 이종호 씨는 김건희를 VIP를 보고 있는 거죠 출원 출원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담같이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아이 VIP는 김건희고 윤석열은 그 따까리야 VIP1 VIP2 했을 때 VIP1이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이 넘버2 막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인 거야 진짜로 누군가한테는 아마 꽤 많은 사람들한테는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VIP였구나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아 대박 대박 제가 그런데 오늘 놀랬어 오늘 그 최경영의 최경영TV를 보니까 최경영TV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 내부 고발자가 최경영TV를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 김기현 변호사 아닙니까 내가 그런데 김기현 변호사 하고의 그 이 일화들을 아직 안 나온 것들을 이 최경영TV에서 공개한 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야 제가 정말 놀랐어요 나는 김기현 변호사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왜냐하면 김기현 변호사와 이종호 씨가 그 대화 주고받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냥 뭐 문자 몇 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그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그 작년 그 작년 8월부터지 작년 8월부터 수개월 동안 대화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이종호 씨가 김기현 변호사를 진짜로 되게 신뢰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본인이 이제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너 걱정하지마 너 앞으로 뭐 하려는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너도 집 사야지 집 사야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기현 변호사가 민주당의 공천시장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이 빨간방에 가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야 나는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내가 내가 김기현 변호사 입장이야 그런데 나한테 되게 잘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이게 옳고 그러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권력의 핵심 김건희하고 통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치안 정감도 만들고 막 막 별들도 만들고 막 그래 정말로 말하니까 막 진급이 되고 막 그래 근데 나를 도와주겠대 날 키워주겠대 그랬을 때 이런 거를 다 그냥 떨쳐버리고 지금 그 사람과의 녹취록을 다 공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이 사람들하고의 이런 이 인연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까 적이지 이제 완전히 원수지 그걸 감수하면서 이 내용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도와주실 겁니까 아 그럼 제가 모른 척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가 사실은 이 녹취록이 김기현 변호사가 치상문 특검 관련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나오고 또 박정훈 대검 변호사 대기 전이에요 그 전부터 알던 사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 김기현 변호사가 이거 미리 어 이거 이렇게 꾸미려고 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치상문 사건 있기 전부터 관계를 맺었고 그때부터 있던 관계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훗날을 동무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녹음해 놓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맺어진 이미 7월 달에 차생명이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이렇게 전부터 만들어졌던 이 관계였고 그런 거였거든 그럼 그거 잘 활용하면 사실은 젊은 사람 아닙니까 김기현 변호사 젊은 사람의 야망을 가지고 뭔가 한 자리라도 어 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 이걸 다 포기하고 이번에 다 공개하고 공수처에 제공하고 수사 받고 이거 제보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 같아요 진짜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해도 되죠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 녹취록까지 나온 마당에 입장 안 될 수 있습니까 입장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입장이 나왔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수사 사건 관련자 이모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천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 근거 없는 주상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의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하면서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진짜라면 윤석열과 김건희 진짜 억울하죠 왜냐면 이거는 이종호씨가 사실은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니까 누가 봐도 그럼 그냥 두면 안 되지 저는 최상명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도 특검을 해야 돼요 왜냐면 대성호씨 말에 따르면 이런 적 없다는 거 아니야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했지만 이종호씨 같은 사람들이 주변 다니면서 주변 다니면서 자기가 뒷배에 VIP 있는 것처럼 막 말하면서 지금 엄청 지금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종호씨 이거 사실은 벌써 고소고발 해야지 그리고 특검을 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최근에 이거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게 몇 가지 있죠 그 김영철 변호사 아 김영철 김영철 검사 누탐사 그 보도를 보면은 장시호가 장시호 녹취록 보면은 장시호가 그 김영철 검사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아주 노골적인 그 녹취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장시호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제 뒷배에 김영철 검사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버렸거든 지금도 거의 그런 식으로 분위기 몰아가는 분위기거든요 이종호씨가 대통령실과 아무 관계없는데 지금 혼자 한 거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게 진짜라면 이종호라는 사람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그래서 더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한겨레와 경향이 사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겨레 경로에 이어 VIP 구명 녹취 언제까지 덮을 수 있겠나 녹취 당사자는 이종호씨는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랑관이라는 억지스러운 해병으로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는 거죠 이건 한겨레가 볼 때도 억지라는 거죠 억지 녹취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도이치모더스 주가유자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 중에 3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건희도 2021년 검찰에 진술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종호씨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어 두 사람은 아는 사이야 분명하게 그런데 이종호씨가 후배와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임성사단장에게 절대 사표되지 말라고 했다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로 이것 때문에 임성근이 사표 내다가 번복을 했지요 녹취록에는 이 씨가 군과 경찰 인사에 인사와 관련해서 로비를 했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실제로 형정부 들어 김여사의 공직인사 개입 의혹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버렸다 오죽하면 정부 고위직에 이상한 인사가 날 때마다 김건희 인사하는 말이 나오겠는가 공수처는 녹취록에 등장한 VIP가 누군지 실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철저하게 수사 해야 한다 맞죠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형건송수사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경향신문 도이치 공범의 임성근 VIP 로비설 이래서 특검 맡고 있나 지난 3월 4일 통화에서 그 이종호 씨가 후배한테 뭐라고 했냐면 3월 4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엄청 커진 거야 엄청 문제가 커진 거죠 아 괜히 끼어들었다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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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표 쓰고 나간다고 할 때 내버려 둘걸 이놈 말 들으면 이놈이 맞고 저놈 말 들으면 저놈이 맞고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빈말한 게 아니야 지금 VIP한테 얘기할게 그 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진짜로 본인이 개입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고 임성근이 사표 안 나게 본인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후회하는 거야 아 나 괜히 끼어들었다 그냥 임성근 타표 낸다고 할 때 내게 할걸 녹취록 발언대로라면 대통령실에 임성근 구하기 배경에 이전 대표 로비가 있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 이종호가 로비를 지가 어디에 누가 있다고 그 연물고리가 누굽니까 당연히 도이처보수 주가도 다 관련해가지고 김건희죠 김건희 이거는 이제부터 윤석열 수사 외압이 아니고 이거는 김건희 로비 사건이에요 김건희 게이트야 이 녹취록으로 인해 세상경경사건의 초점은 수사 외압에서 구명 로비로 바뀌었으며 요혹의 중심은 김여사로 이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 진짜 대통령 부인하라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10일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는 대통령 부부일 거다 늦기 전에 뭐라는 겁니까 특권 수사를 자청해가지고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하라는 거죠 오히려 특권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추가됐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100% 맞는 말이죠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김건희씨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는 언제였냐면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뭐였냐면 그냥 김건희의 과거사 과거사 김건희가 과거에 뭐 어디서 이랬다 어쨌다 뭐 그런 거였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본인이 뭐 과거에 뭐 어디서 일하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뭐 영부인 될 수 있지 근데 이거 플러스도 뭐냐면 자기 이력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어? 저런 사람이 영부인으로 자격이 있어? 한 거였어 근데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아 근데 그 문제는 그 문제인 거고 이게 윤석열과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또 이쪽에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김건희 문제 중에 어떤 문제는 김건희가 윤석열이라는 그 뒤에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였던 짓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래도 백번 양보해가지고 어? 그 앞에 있던 것들은 김건희가 무슨 뭐 학력 위조하고 이런 것들이 뭐 윤석열 뺑맺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지가 한 거지 직접 윤석열과 연관을 지는다거나 뭐 정권과 무슨 관련이 있다거나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문제가 돼갖고 본인이 대선 기간에 사과하고 자기는 조용하게 왜 조하겠습니까 그랬잖아 그러면 지가 조용하게 뒤로 빠져 있어야지 설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지가 앞에 나와가지고 별 짓글 다 한 거예요 지난 2년간 인사 개입하고 지랄 연병을 떨면서 막 최근에 한동훈한테 문자 보내고 이거 지가 왜 이러고 있어? 아 지가 지의 과거의 경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구소수에 많이 오르고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겁대가리 없이 겁대가리 없이 진짜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그냥 해외 나가서 명품샵 가서 옷 사는 거? 그것도 웃기는 짓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인사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그리고 의혹이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당대회 국팀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면 전당대회까지 지금 지가 개입해가지고 지금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역대 이런 적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영부인 하나가 정말 보수 정당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정권을 완전히 그냥 붕괴시켜버리는 역사가 있었나? 영부인 따위가? 아 대단해 대단해 진짜 물론 이게 김건희가 문제이고 윤석열은 문제가 없다 그거 아니죠 김건희가 문제인데 그렇게 문제되는 거에 더한 게 사실은 윤석열의 문제가 있는 거지 윤석열은 잘하는데 김건희 때 망했다 그거 아니죠 똑같은 것들이죠 황당합니다 누가 VIP인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VIP는 김건희라는 쪽으로 지금 거의 뭐 여러가지 상황들이 수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김건희 게이트인 거예요 윤석열도 윤석열인데 김건희 게이트 이게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김건희 게이트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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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게이트인 거예요